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뮤지컬 사랑했어요 막공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아쉽다 저희가 연습 시작할 때쯤에 이 공연 끝날 때쯤이면 되게 추워져 있겠다라고 했는데 딱 그 생각대로 엄청 추워졌네요 연습 때는 반팔 입고 더워서 힘들고 땀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땀이 날 일이 없네요 근데 날씨가 조금 추워지니까 이 뮤지컬 사랑했어요가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바람이 없어 하늘을 보면 떠오는 모습 흐려 흐려요 진혁이 형 형 보니까 이 몸이 막 그찔 그찔 하는데 나의 여신 윌리언님 앞에서 우리 실력 좀 보여드릴까요? 그럼 나머지 갑니다 헤어 메이크업까지 하고 왔습니다 네 밥까지 먹고 왔어요 이렇게 있으면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거 너무 다큐 느낌인데 아 어렵네 요즘에 1막과 2막의 머리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1막의 기철이는 조금 더 좀 더 거침 없고 나나는 더 약간 날 티 나는 그런 친구여야 된다는 의견 뮤지컬 중에 의견이 있어서 제가 1막에는 머리가 좀 이렇게 올라가고 2막에서는 이렇게 쫙 내립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죠. 앨리스한테 깐승식도 보여드릴 수 있고 머리를..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막공이라니까 너무 아쉬운데 모든 분들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지만 무엇보다 우리 앨리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은데 이따 그게 잘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제가.. 막공 인사를 처음 해보니까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 부대 인사가 처음이라 좀 긴장이 많이 되는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식 승식 야야야야! 승식 안녕! 건강해! 승식 승식 야야야! 뭐야? 라스트 라 버전! 아빠! 승! 승식 승식 야야야! 하하하하 네 안녕하세요. 윤기철 역을 맡은 빅톤의 승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너무 아름답고 멋진 뮤지컬 사랑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연기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모든 배우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함께하지 않았다면 제가 연기를 많이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다들 너무 따뜻하게 이끌어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 배우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태프분들 정말 저희를 위해서 안 보이는데에서 정말 힘써주시는데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관객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 시기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조금.. 제가 무대 인생은 처음이라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빅톤의 승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승식이 갑니다! 승식이가 보여줘요! 지효 crazy 스태프분들 뮤직빅 다음 시간에 뵙기 도와줌 그대는 뵙기 도둔 뵙기 도둔 그대는 뵙기 도둔